네이버 부동산이나 배달의 민족 등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홈페이지와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, 그리고 사물인터넷기기 가운데 97%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.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혜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, 인터넷진흥원이 홈페이지 13개와 O2O 19개, 사물인터넷기기 80종 등 112개의 다중이용 온라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보안성을 점검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변재혜 의원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에 보안이 취약하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보안 취약점 점검과 개선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